차라리시마 퇴근길 퇴근길 오세가 습해하고 있구나 동시에 그게 돼? 나 지금 보고 있는데 전원 미친 것 같은데 이제 오세의 저 앞머리를 많이 부르지. 이번 수연이는 거의 쌩얼린 느낌이라서 거의 이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. 이번 수연이 너무 좋습니다. 이번 수연이 너무 좋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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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등이무에 legitimately 시금GL에서 관여가 보이시네요 Linengeng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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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lle wall Native Linengengen Linengen Linengengen 20분 뒤에 여기 집 도착하는데.. 날씨가 있어.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마무리 드릴게요.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해보여요. 여기 여기 우리 집 가서 다시 진행할게요. 잠시만요. 날씨가 있어.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드릴게요. 이따 봐봐. 그럼 셀! 20분만 기다렸어 2시 전엔 잘지 긴 게 좋아요? 길면 분위기 있지 언니 그만 뭐가 안 돼 잠시만요 내일은 스케줄이 가려져요 여러 여러 하아 뭐가 사고야 뭐가 사고야 왜저래 아 또 오버를 오버를 허영지 진짜 누가 포롱이 사진을 프로필로 해놨네 엄청 귀엽다 아 집이 조용하네요 늦게 끝나서 오늘 포롱이가 친구 집에 가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집에 오니까 조용하네 내 강아지 포롱이 강아지만 없어도 집이 차다? 되게 신기하지? 그래? 포롱이 프로필이 많아? 박포롱이라고 엄청 부르죠 박포롱 박포롱 포롱이는 내 옆에 아니어도 잘 자요? 잘 자는데 다른 집에 있으면 또 이제 그래서 오늘은 온기가 없어서 더 약간 나방을 하고 싶었나봐 랜서니 모델 랜서니 모델 랜서니 모델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야 음 음 음 음 음 어 음 음 너무 그냥 맨날 헷갈려. 그거야. 이제 슬슬 씻고 자야겠다. 고마워요. 슬슬 씻고 자야. 여기 써줘서. 그거 알아요? 하품은 하품은 전염성이 있긴 한데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전염성이 있는 거래. 이제 잡게. 이제 잡게. 잘 쪄. 잘 쪄. 빠이.